안녕하세요. 키리마스터에서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과 다음에는 글자를 입력하여 글자를 하나하나 쉽게 글자의 색을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키리마스터의 프로젝트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글자를 각각 이처럼 색깔을 다르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에 가서 바탕색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미디어에서 이미지에 온 단색 배경에서 일단 검은색을 가져오겠습니다. 검은색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글자를 넣기 위해서 글자 입력 방법은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터치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넣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여기 보시면 조금 확대하겠어요. 글자의 크기는 이것을 잡아당겨서 글자의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키네마스터의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AA는 서체 입니다. 서체는 다운받아 달려면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다운받습니다. 이 아이콘은 터치하면요. 저기 보시면 이와 같이 SS 스토어라는 겁니다. SS 스토어에서 서체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제일 밑에 T라고 있죠. 이 T를 터치하면 서체가 나옵니다. 다시요. 여기서 T를 터치하면 서체가 나옵니다. 거기서 한국어는 제일 위에 있어요. 밑으로 당기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서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다운받으면 되겠죠. 여기서 AIS 터치해서 서체를 다운받으면 한국어라는 이런 폴드가 생깁니다. 여기서 터치해서 저는 이렇게 상당히 많이 거의 다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송명 빙그레2 볼드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좀 굵은 글자로 해 보겠어요. 화면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인 애니메이션은 처음에 글자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 페이드를 터치해 보겠어요. 페이드를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에 보세요. 아까보다 아까보다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중간에서 결정합니다. 느리게 깜빡이기. 느리게 깜빡깜빡치면 하고 있죠. 전멸. 그 다음에 펄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은 글자가 읽지를 못 하죠. 그래서 중간에는 애니메이션이 없음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안에 글자가 보이게 합니다. 다시 애니메이션을 터치한 다음에 아웃 애니메이션 들어옵니다. 아웃 애니메이션 들어와서 아웃 애니메이션 결제가 끝나는 겁니다. 끝날 때 페이드를 할 거냐. 페이드를 터치하면 설명에서 이렇게 사라져요. 오른쪽으로 밀기. 왼쪽으로 밀기. 직관적이니까 그대로 터치하면 시계방향으로 회전해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확축소, 확대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웃 애니메이션으로 페이드를 하겠습니다. 설맺이 사라지게. 그리고 시간도 여기서 1초에서 2초 동안에 천천히 사라지게. 화면에서 철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장을 하겠어요. 저장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여기 윤곽선이라는 게 있죠. 윤곽선은 살짝 해주는 게 좋아요. 글자 가장자리에 선을 넣는 겁니다. 여기 이네이블은 적용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이렇게 하면 윤곽선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윤곽선의 색을 검은색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 다양한 색깔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색깔이 나오죠. 윤곽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터치하면 됩니다. 저는 그대로 검은색을 지금 윤곽선을 터치했어요. 그 다음에 두께. 윤곽선의 두께는 기본이 플러스 15입니다. 이것을 우츠로 가져가면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게 하려면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을 했어요. 노란색을 하니까 너무 그거네요. 푸른색을 했어요. 이 두께에서 15 이것을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두께가 가장자리 윤곽선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져가면 두께가 얇아져요. 기본 15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다시 여러가지 다양한 색깔로 글자마다 색깔을 달리하기 위해서 저는 검은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글자에 글자를 터치한 상태에서 이 글자 터치 된 상태에서 보면은 이 오른쪽에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쭉 한번 해보면 압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자 그러면 글자는 이렇게 입력을 해서 글자를 늘리려면은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것을 이 노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좌우로 잡아 당기면은 시간의 길이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역에서 글자를 각각 색을 달리 해 보겠습니다. 달리하기 위해서는 달리하는 방법은 이 타임라인에서 글자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 위에 보면은 점색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터치해서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원래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겼죠. 대한민국 글자가 4개죠. 그리고 4개마다 대한민국 각각 색깔을 다르게 하려면요. 복사를 해서 4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나 더 하고 여기 보시면 3개가 되었어요. 여기에 또 하나 더 합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라인을 확대시켜 보겠어요. 확대시키면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4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편집 모드로 갑니다. 제일 위에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글자의 크기를 이 크기 있죠. 크기는 회전을 절대 손 대면 안 됩니다. 이동할 때는 반드시 가운데서 이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크기가 들쭉날쭉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하늘을 선택해서요. 대한민국에서 대자만 남겨놨습니다. 대한민국 대 이렇게 대자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자를 남겨놓고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서 색깔을 또 터치해서 색깔을 터치해서 노란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대자가 지금 현재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동할 때는 이것과 이것 이 부분 조절점이 있죠. 이건 절대 손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 대버리면 들쭉날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자를 가운데에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켜 놨습니다. 대자 대자를 여기에 갖다 놓겠어요. 지금 희미하게 잘 안 보이죠. 아래쪽에 놓아 볼게요.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라인의 두 번째 대한민국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자판기로 갑니다. 자판기로 가서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대자를 했으니까 한자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자만 남겨놓고 대한민국에 한자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립니다. 그럼 한자가 되었어요. 한자의 색깔을 바꿔야 되겠죠.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 색을 해 보겠어요. 붉은색 개통 이것을 터치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가자면 대한 이렇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터치합니다. 세 번째를 터치해서 자판기에 가서 이제는 민자만 대한민국에서 민자만 남겨놔야 되었죠. 민자만 남겨놓고 다른건 다 지웁니다. 민자 이렇게 왔어요. 민자는 여기에서 색깔을 터치해서 색깔을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대한민국 있죠. 이걸 터치해서 여기는 국자만 남겨놔야 되었죠. 국자만 남겨놓고 터치합니다. 국자를 여기에 갖다 놓고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국자를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터치해서 블루로 해 보겠어요. 블루를 하고 국자를 여기 갖다 놓았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 위치를 찾아줘야 되었죠. 원하는 위치에 국자 같으면 국자가 현재 여기 있으니까 국자에 맞춰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민자를 가져옵니다. 민자를 가져와서 화면에 맞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한자를 위로 올라와서 맞춰줍니다. 이때 절대 조절점을 터치하면 안 돼요. 조절점을 터치해 버리면 높이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글자가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이렇게 글자 색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꿨죠. 이와 같이 글자 색을 바꿀 때는 타임라인에서 타임라인 확대해 볼게요. 타임라인에서 복제를 해서 바꿉니다. 글자 색을 자 이상 이와 같이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글자를 각각의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 자막 입력하는 기초적인 방법 그리고 글자 색을 하나하나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이 이 이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